안녕하세요. 여기가 보부차니스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부차니스입니다. 두 개의 사자성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요시, 요종. 시는 시작한다, 종는 끝난다는 뜻이에요. 요시, 요종는 유종의 미를 거두다. 어떻게 써요? 예를 들으면, 조시, 요, 요시, 요종. 조시, 요, 요시, 요종. 일 시작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 수 있도록 하세요. 요시, 요종 반대말은 반투 알페이 반투 알페이 두 종에 그만두다. 어떻게 써요? 조시, 부야, 반투 알페이 조시, 부야, 반투 알페이 일 시작하면 두 종에 그만두지 마세요. 네, 오늘은 두 개 사자성어 이해하시죠?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사이치에 조시, 부야, 반투 알페이 조시, 부야, 반투 알페이 조시, 부야, 반투 알페이 조시를 뾴이